미나산 고니찌와 미처스원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사 중에서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보시죠. 뭐뭐를 먹는다 이렇게 했어요. 이 를이 뭐냐 이건데요. 를은 오 라고 합니다. 를은 오구나. 자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. 우리말로 목적어에 사용하는 를 있잖아요. 무엇을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그 를 있잖아요. 이게 일본어로는 오 라고요.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를이 우가 안되는 어떤 변칙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이렇게 변칙적인 경우를 설명 드릴 때 그 전에 이 원칙적인 건 더 강조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를은 오예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 보세요. 이 를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로 바뀝니다. 가. 이해 가시나요? 그러니까 를은 오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되고 를 다음에 뭔데 특히 좋아한다 주의해야 돼요.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좋아한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엄청 많이 나와요. 좋아한다.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. 그럴 때는 오스키다가 아니라 가스키다 라고요. 가스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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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. 이해 가시나요?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오렌지 가스키다.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. 오렌지 가스키다.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. 오렌지 오가 안된다고요. 자꾸 제가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. 안 되는 걸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. 오렌지 가스키다.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스키다.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. 이해 가시나요?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잘한다 도요. 가조우즈다.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. 이해 가셨나요? 자 그래서 를은 오인데 가로도 쓰이잖아요. 그런데 이 가는 원래 뭐냐면 이때 쓰는 거예요. 가는 오렌지가 크다. 할 때 오렌지가 오기. 이렇게 할 때 씁니다.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사 가가 일본어로 조사 가죠. 굉장히 가는 그래서 가라는 조사는 우리한테 뭐랄까 친근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쓰면 되는 아주 예쁜 조사가 가예요. 그런데 이 가가 자기가 너무 캐릭터 없이 밋밋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데 치고 가는 겁니다. 여기에. 를 자리. 원래 오 들어갈 자리에 가가 야 나도 여기도 좀 쓰이자 하고 여기 치고 들어간 거예요. 원래 가의 역할은 뭐냐면 은는이가 할 때 그 가의 역할이 일본어로 가조사의 역할입니다. 그런데 오의 자리 를의 자리를 좀 침범해 들어갔다. 자 하나 더 배우고 있습니다. 뭐뭐를 타다 뭐뭐를 만나다 뭐뭐를 닮다. 이렇게 3대 동사 앞에서는요. 이 를이 뭐가 아니고 오가 아니고 오가 아니고 또 뭐도 아니에요. 뭐도. 가도 아니고 또 뭐로 쓰이냐면 이번에는 니로 쓰입니다. 니. 그래서 를은 를은 오 뿐만이 아니라 가뿐만이 아니라 니로도 쓰입니다. 여기까지가 끝이에요. 여기까지가. 그래서 오가니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. 오가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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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요? 를이 오가니라고요. 를이. 우리말로 를은 일본어로 오가니 중에 하나라고요. 자 보겠습니다. 타다. 만나다. 닮다. 얘네는요. 만나다. 타다는 많이 쓰이죠. 자 그래서 니노루 니아오 니니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. 여기에서는 뭘 쓰지 마라. 비록 를이지만 오 를 쓰지 마라. 자 하나 더 배워봐야겠죠. 그러면 원래 니는 언제 쓰던 녀석인데요. 니의 원래 용법은요. 여기 있습니다. 어디에 간다 할 때 학교에 간다. 그러면 가코니. 여기서 니가 애의 역할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어디에. 애 를 뜻하던 니가 어느 날 돌발행동. 야 나 그거 말고 다른 뜻도 하나 찾아갈래 해서 오 자리를 또 침범해 들어가는 겁니다. 원래 다 오의 영역이었어요. 원래 오의 영역이었는데 이 자리를 뭐랑 뭐랑 가랑 니가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오가니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예를 들 외울 때는 보세요. 니노루 니노루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. 니노루. 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가스키다 가스키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. 원래 가는 조사니까 오렌지가 스키다 말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되죠. 오렌지 가스키다 라고 말하진 않죠. 근데 암기 할 때는 오렌지 가스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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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요. 그리고 말할 때는 당연히 가는 오렌지에 붙여서 오렌지가 해야 오렌지를 이란 뜻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를 이라는 말을 일본어로 하기 위해선 오가니 중에 선택한다 라는 내용을 배워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